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기옥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각국은 한 목소리로 파병을 규탄했지만 당사국 러시아와 북한만은 예외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파병이 국제법을 준수한다며 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적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연합사 작전 계획에 포함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전 계획에 북한 핵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 연습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며 우크라이나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러시아와 공동교전국이 돼 서방무기에 의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사용 상황이 됐습니다.